안녕하세요 암홀대전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그 중두 좋아하시죠 중두 중두가 뭐냐구요 중국 드라마를 중두라고 합니다 제가 요즘에 꽂힌 드라마는 다름이 아니라 주재하격 벽적갑방입니다 이름이 어렵죠 총 24부작인데요 영어 제목은 파티어 콜리브스 파이즈미 입니다 출연진의 몇몇을 보면요 사빈빈, 왕좌선, 적관화 등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옆집에 사는 갑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드라마의 내용은 갑을 관계로 만나서 달달한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그린 드라마에요 여기서는 왕좌선이 옆선으로 나오죠 지금 저는 정주행 중이구요 여러분도 심심할 때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가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q damals 콘서트 러스트 감사합니다.